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도 생각하는 것이라고 느껴지게끔 만드는 어떤 일을 하든 열정을 갖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모범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식견 속에 창의적인 발상이 들어있는 것이 요즘의 리더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11월 기획 시리즈를 준비한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세상이 인정한 수많은 리더를 통해 그들이 왜 성공하고 또 실패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리더는 어떤 모습인지 그 밑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리더란 무엇인가 그 원론적인 해답을 찾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대개 리더라고 하면 정치적, 군사적 거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영웅들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리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도 다양합니다 하워드 가드너의 통찰과 포용에서는 리더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대와 사람들을 변화시킨 리더들을 통해 본 미래가 원하는 리더십을 정리해 봅니다 미래가 원하는 리더십을 정리해 봅니다 유레카 정상회담 당시 아인슈타인은 미국 뉴저지주 플린스턴에서 지난 40년 동안 그래왔듯이 연구를 계속하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은 거의 혼자서 물리학계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1905년에 특수상대성이론을 내놓았고 10년 후에는 일반상대성이론을 발표했다 결국 어떤 인물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을까 유레카 회담에 참가했던 당대의 새 거인들일까 아니면 간결한 물리학 방정식으로 무장한 고독한 사상가일까 간접적인 리더라든지 직접적인 리더로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하는 리더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고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이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을 직접적인 리더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리더, 작품으로, 이론으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간접적인 리더의 개념이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겠죠 연출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배우와 관객관의 관계를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조절하는 사람 그게 연출의 어떤 그런 거거든요 연출에 자기 색깔이 뭐가 정확히 있어서 그럼 무조건 따라와 따라와가 아니라 그러니까 관객과 배우의 소통을 원활하게끔 만드는 역할 제가 뒤에서 리더하는 쪽 아닙니까? 무대 위에서 어차피 주연 배우가 앞에서 리더를 하는 거고 저는 이제 뒤에서 리더를 하는 거죠 뒤에서 리더하는 사람들이 잘 해줘야 그게 더 진정한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앞에서 리더하는 것보단 예정한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예정한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안파라입니케이션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조절하는 것 네정한 리더십이 들으신 게 아닌가 다이쇼와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또의 중앙 집권화를 추구했던 포드와는 달리 두란트는 분권화를 선호했다. 그는 GM 산하의 여러 회사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했다. GM에 새로 들어와 두란트의 경영 방식을 관찰한 슬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. 나는 두란트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. 자동차에 대한 그의 천부적인 감각을 높이 평가한다. 그리고 기업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절대적인 것이다. 하지만 그는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때 너무 즉흥적이고 혼자서 무리하게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. 그는 행정적인 감각을 높이 평가한다. 그는 행정적인 감각을 높이 평가한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